내년에 가장 대박이 날 때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내 노력과 상관없이 무언가 운때가 좀 좋아지는 한 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내년 2023년에 대박나는 띠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주 올해가 많이 남았는데 벌써 내년 운세가 궁금하다는 건가요? 네. 이번 영상은 올해가 안 좋았던 사람들만 좀 기대하는 영상 같은데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개묘년이라고 해서 검은 토끼의 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사주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의 청기가 땅의 지기에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는 실속적인 형태로 내 실리와 이익을 꼭 잘 챙겨야 되는 해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같은 경우에 개묘년의 그런 자연의 물상이 어떤 물상이냐면 작은 싹이 하나 텄는데 아직 이제 날씨가 따뜻하지 못해서 추운 날씨에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잎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 띠의 따뜻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해가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3단계로 나눠가지고 가장 좋은 띠 그 다음 좋은 띠 보통 좋은 띠 이렇게 세 가지 나눠봤으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의 두려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 일단 내년에 보통은 하는 띠 기본은 하는 띠 세 가지 정도 제가 추려왔습니다. 20대에는 이제 25살 기묘생 토끼띠 그 다음에 30대에는 35살 이제 뱀띠 그리고 40대에는 45살 양띠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실상 전화위복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느 정도 위기를 맞게 되지만 뭔가 주변 사람들의 덕으로 그 위기를 이제 전화위복을 해서 내가 좋은 운기를 이어나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내 노력과 상관없이 무언가 운때가 좀 좋아지는 그런 운기가 있기 때문에 귀인의 덕을 본다 사람의 덕을 본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위기가 조금 있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체감되는 부분은 일단은 한숨을 돌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좀 좋다 할 수 있을 띠예요. 두 가지 정도 추수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20대에 무인생 호랑이띠입니다. 25살 되는 호랑이띠고요. 40대에 무호생 말띠 올해 내년에 46살이 되죠. 이 두 띠들은 내년에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전 시험을 공부했다던가 공부를 오래 했다던가 여기저기 경험을 많이 쌓았다던가 이런 경험들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굉장히 확장의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취업수가 생긴다든지 어떤 연봉이 생긴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띠들은 내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끼와 재능들을 널리 널리 펼치는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내년에 대박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 두 띠가 있다면 미리미리 잘 보여서 미리 떡고물이라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에 가장 대박이 날 띠 딱 두 가지 남았습니다. 다들 기다리셨죠? 30대에 한 띠고요. 50대에 한 띠입니다. 30대는요. 이거는 이제 좀 제 채널에서 좀 언급을 많이 드리는 띠인데 38살이 되는 내년에 병인생 호랑이 띠입니다. 저도 이제 병인생 호랑이 띠이기도 하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병인생 호랑이 띠가 특기나 좋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저 역시도 좀 이제 덕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역시나 우리 병인생 호랑이 띠들이 굉장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확장하고 자기의 이제 기대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는 그런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고래가 이제 낚이는 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각지도 않게 뜻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부와 명예가 따르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식구가 느는 거나 경사가 나는 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번째 띠는 58살이 되는 병호생 말띠입니다. 그리고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도 올해는 좀 그렇게 좋은 덕이 없었을 텐데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수가 들어오며 특히나 이제 명예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뭔가 이렇게 내가 감투를 쓰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려를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 토끼띠의 대박나는 띠를 한 7개 정도 좀 추스루어 보았습니다. 요 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른 띠들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체감상 이렇게 내년에 토끼가 좀 좋겠다 하는 띠들만 추스루어 본 거니까 포함되지 않았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무속인이지만 이런 운세를 말씀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운세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는 자도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자도 현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세 활용법 잘 챙기시기를 하늘들름도 열심히 올해 내년 열심히 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